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SJ그룹 되겠습니다. SJ그룹 코드번호 30604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17일 오후 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증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나스닥 다우존스 각각 1.06% 그리고 나스닥 2.32% 이렇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및 경기 재개 수혜주의 상승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구요. 테슬라가 3.16%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페이스북 3.5%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1% 1%로 상승을 했구요.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항공 크루즈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경기 지표 중 하나였죠.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으로 했음에도 증시가 강사를 보였구요. 이런 이유들이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있죠. 7월 1일부터 미국이 어떤걸 한다? 경기 재개를 한다 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덩달아서 조금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반대였습니다. 반대였고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죠. 일단 외국인 기관 쪽에서 코스피를 양매도로 하고 있구요. 코스닥도 지금 현재 양매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떨어지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구요. 오늘 SJ그룹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3.27%로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가 많이 있죠. 지금 현재 SJ그룹은 아무래도 어떤 업체냐고 한다면 의류 의복하고 섬유 옷을 만드는 회사죠. 브랜드 브랜드 만드는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가 이제 뭐 종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가 좀 더 활달해지고 있죠. 집에서만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옷을 사고 양말도 사고 팬티도 산다 그런 얘기가 뭐냐 전체적으로 이제는 시장에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것들이 조금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코로나19에서도 굉장히 실적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0.2% 증가하고 단기순이 15.8% 증가를 했었고 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50%의 매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서도 그렇게 뭐 별다른 반응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회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죠. 무상증자 가격대를 넘었었고 그 넘었던 가격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급 기관들에게 꾸준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별표를 빵빵빵 쳐줘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J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한 35,000원까지 좀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주주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이제 김용재 사장님께서 종목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간단한 시황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좀 이렇게 보고 장을 이제 대응을 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은 인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케어탑 케이탑 리치 2,130원 매수를 해서 15.59% 당일 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셔서 종목 찾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무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미리 찾아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종목이냐 SJ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선 정도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N자 파동으로 해서 정고점까지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J그룹이었습니다. 16.REG associate 묶 een 엄 80 20 20 20 21 22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